광주시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시는 12일 시청사 1층 시민숲에서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광주시 새마을회 등 국민운동 세계단체 등이 참여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태극기 퍼포먼스와 만세 3창 등이 진행됐으며 이날 캠페인 현장에서는 태극기 1,000개가 배부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태극기 2,000개가 배부돼요. 태극기 4,000개가 배부돼요. 태극기 4,000개의 앞서 10분